우리가 대화를 못하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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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보고 싶었어요 형 어떻게 된거니 형 좋아 야 너네들 밥은 먹고 다녀냐? 진짜 보고싶었어? 이제 자수해 아니 저희가 보고 그렇게까지 잘못했으니까 형 지금 저팀 오기 전에 말씀드릴게 우리가 아무도 못해요 같이 소통하세요 저팀에 김종국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실건데 우리가 알아서 형이 이러니까 지금 성과가 없는거에요 형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갖다 바칠게요 이쪽이 끈앞으로 되겠습니다 끈앞으로 치오 야 광수야 잠깐 있어봐 야 그러면 optimal 아이 뭘 벌 Pass 네 야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 잡혀있고 한 명 들어와서 떨리면 될거 같습니다 흥흥훥 누나 도와줘야지 저한테. 누나 도와줘야지 저한테. 누나 도와줘야지 저한테. 아 나를 왜 피워 누나. 아니 누나! 아니 나 내가 적이 아닌데 나를 왜 뜯었어? 왜? 다시 같이 줘? 일단은... 이제 싸우면 안 돼. 둘이 싸우면 안 돼. 누나 일단은 둘이. 지금은 일단 둘이 해서. 야 저 여행을 줘. 야 내 손을 꽉 잡고. 이광수 둘이 잘 살아남아요. 알겠습니다. 누나! 안녕! 누나! 누나! 야 나 뗐다 보니까 더 할 땐 아니야. 야! 아 나 진짜. 손발 장난 아니죠 손발! 야! 누나한테 뭐라고 했길래 누나가 나를 저렇게 뛰어다녀. 아 저 별말 안 했어요. 그냥 눈빛 한 번 줬는데 누나가. 바로 그냥 달려들더라고요. 배신광수. 아 정말. 아 정하 누나 이러다가 종국이 형도 뜯을 것 같은데. 아 지금 누르는 잘 몰라요 지금 뭐하느라. 아니야! 아 씨렸던 말이야. 종국이 형 뛰면 안 돼요 누나! 지금 누나 뛰는 재미 들렀다고. 막히면 안 돼요 누나! 야 누나는 그것도 남을 것 같다 지금. 아 뛰는 재미 들려가지고. 됐어! 됐어! 야 빨리 파 빨리 파. 아니야 이게 이쪽 앞쪽이야. 앞쪽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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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. 형 오늘 안 봐요. 가자 비켜 나도 갈게. 어 여기 있어 있어 오케이. 좋아 좋아. 빨리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가자. 됐어 좋아 좋아 좋아.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 지금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 지금 아무도 없어. 여기서 또 빨리 뛰자. 뛰자 빨리 빨리 뛰자. 가자. 이거 뭐야 열쇠다 열쇠다 열쇠다. 야 이거 하나씩. 우리가 열어줬는데. 140개 정도 맞추면 돼. 한 가지 워디 왜.. routers 다 놓으면 돼. 형 노력해. Yah 어떻게. 저쪽 복부 들어가. 형 어떻게 돼? 형 우리랑 왜 막 들어가. 형. 형 형 champions. 형 free. 형ahn un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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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nna un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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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na. 한번 해보자고, 미안해. 뭐만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고요. 아 너무 많아. 형 이거 봐요. 일단 모양이 아닌 거다 빼봐요. 여기로 풀어, 풀어버려. 야 이거, 이거야 이거. 이 모양이야 이 모양. 야 봐봐요. 만약에 1번이면 진짜 개, 진짜 허무한 건데 봐봐. 1번, 2번. 너무 틀린다, 형. 70분. 70, 70, 70, 70, 70. 그것도 아니야. 형 왜 이게 뭐였냐. 아 너무 오래 써서 졸음이 왔어요, 졸음이 차에서. 마지막 투자. 이광수로 뛰러. 다 했습니다. 얘네 또 저 지붕이 올라간 거 아니야? 네.